자 헤이레 공포 파수대 캠페인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육장에서 우리 켈타스 왕자가 합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티란데 티란데가 이제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것부터 보면 되나보네요 보러 가죠 막감부터 보겠습니다 말퓨리온의 환영 그 무렵 은빛 소나무 숲 깊은 곳에 말퓨리온은 야생의 영혼과 교감을 시작합니다 아 이 숲은 잿빛 골짜기만큼이나 고통받아왔지 뭐야 왜이래 스컬즈의 역병으로 무수히 많은 나무가 생명을 잃었고 오직 드로이드들만이 잠깐만요 중간에 한 번 멈췄는데 아 드로이드라서 대지의 고통을 느끼나봐 중간에 자꾸 멈추는데 쟤가 안 멈췄는데도 게임 진짜 뭔가 하자가 있어 지금 얼어붙은 땅이 조각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무엇이 저런 참상을 불러온 거지 성공했다 그 무엇도 이 눈의 힘에 맞설 수 없다 이제곤 내 주인님의 적들은 파멸할 것이고 나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살 받으리라 아 보상이 있어? 고맙소 위대한 영혼들이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소 맹세컨드 이 만행을 저지른 죄를 내가 반드시 처벌할 것이오 전부 1, 2전 때문이네 달란한 페어 그날 늦은 저녁 나이트 헬프 야영지에 돌아온 말퓨리온이 마이에브와 티란드에게 형제의 위험한 마법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제 일리단이 위험한 마법을 써서 노스랜드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걸 보고하러 가는 거군요 왼쪽에 있는 거 뭐야 귀엽네 저설카드 아니야? 저설카드 아니야? 저희가 언데드에 맞서는 얼라이언스 전사들을 도우던 중 그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갈갈이 찢기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갈갈이 찢겨? 티란데 내 사랑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아직 복수할 수 있습니다 샨도 함께 일리단을 추격합시다 현대가 이제 우리가 이 버려진 땅에 오게 된 것도 당신이 그녀를 잃은 것도 모두 그놈 탓입니다 샨도 제가 얘기한 얼라이언스의 켈타스 왕자입니다 반갑소 위대한 드루이드야 내 정철병의 보고에 따르면 일리단과 그의 사악한 뱀들은 폐허가 된 도시 달라란에 머물고 있다 하오 떠드는 동안 기지가 완성됐어 무슨 모습같은 유물로 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곤 쌀게라스의 눈을 사용하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세계의 지붕을 공격하려는 걸까요? 그건 중요치 않다 어차피 주문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테니 일리단을 저지해야 한다 당장 마이예브가 숨기네요 티란데가 살아서 떨어진 거 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와아 아이템 좀 봐 니가 다 먹어 너가 이제 먼 거리니까 대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얘한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로브도 있죠 지금 둘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자 너무 좋을 것 같으면 줘야 돼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이인데 얘가 너는 이제 회복 마블 쓰잖아요 이걸로? 난 그래서 오히려 필요가 없을 것 같애 싸우는 건 얘가 더 열심히 싸울 것 같고 그냥 다 주자 아 너는 내 생각에 이것만 쓸 것 같애 이게 너무 좋더라구요 요정룡 음 피해를 방지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자 이윤씨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현지에서 벗어나 피해를 방지합니다 어 피해를 한 대 맞으면 회피가 된다는 것 같네요 음 음 이걸 쓰라는 것 같죠? 여기서 줬으니까 요정룡이 해로운 마법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위에 적이 주무시전하면 피해를 줍니다 아 야 이런 것도 있어? 주문을 이제 못쓰게 하고 자기는 튼튼해지고 방울이 올라갔네요 마법 면역이 된다 그들을 구해주면 우릴 도와 일리단과 맞서 싸울지도 모르오 특정 나이트 엘프 지상유닛이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네 싸네요 이번엔 이걸로 하나보죠 마법사들을 공략하는 형식의 필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회피 능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음 근데 얘네가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애들이 어디를 공격할걸 별로 셀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모르겠다 나는 해봤어야 알지 이거를 아이템도 새로운게 있네요 맹독의 보주라는게 있습니다 아 영원의 나무를 있어야 돼? 이거 하고 영원의 나무를 하자 이번에는 켈타스가 도와주나보네 영웅도 둘이나 있으니까 쉽게 가겠네 티란데가 진짜 데미지가 엄청 좋았는데 그래 야 이거 좀 많다 도와줘 도와줘 뭘 써야되지? 일단은 고문하자 봐도 되더라도 네크롬에서도 보냈었구나 어어 쎄다 엄청 쎄 보인다 얘 데미지가 아 야 아니지 씨바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야 으이씨 아 야 데미지가 엄청 세다 그냥 한방에 녹여버리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아 시간 안에 하는거구나 성기사 둘 구출하는 이게 성기사 한명 구출하는건가 보다 레벨 8이나 돼 야 잘생겼다 잘생겨서 영화배우같이 생겼네요 아 아 네비 좀 센데 이거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정도가 일단은 올립시다 영혼의 나무가 올라가야되고 업그레이드하는 건물이 지금 여깄네요 얘네로 갑시다 진짜 더 센거 같아 그루이드 애들이 일단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쟤 이제 켈터스 갈아서 맞겠지 켈터스 셀거 아니야 레벨 몇이니 이야 병신 정마홉사를 파멸시켜라 여기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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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어 매달려있어 뭔가 아 뭐하니 뭐야 도전적이야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너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죽었다 좋아 이거 부서주 안 부서지니? 뭐 왜있는거야 그럼 아 위에는 쟤네가 있네 또 좀 오래걸릴 것 같은데 25분 안에 할 수 있나 22,000원이나 주긴 했네 좀 타이트하게 맞춰놨나봐요 밸런스를 굉장히 세네요 어 업그레이드 건물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거 해야겠다 나무도 지금 열심히 캐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서 아래쪽에도 길이 있네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어디를 공격할걸 내가 왔다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덕지 다가온다 믿고 있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왔다 예이 막지 정도는 얘는 10레벨이야? 막을 수 있겠다 기본 병사가 세네 회복 물량 아 네가 먹을 수 있구나 애초 누르면 먹을 수 있는 애들 잡아먹네 이건 먹어야지 아 미친 게임 야 아 미쳤어 아 이거 기억한거야? 미친 게임 아 말도 안 돼 겁나 미친 거 깨우고 갔어 그냥 아 잡을 수 있지 와 이거 오반데요 파밍 좀 해야지 갔다 얘네 또 안 오겠지 방어를 좀 붙여놔야겠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내가 가서 몸이나 좀 대고 있어 아 너무 금방금방 온다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어 다행히 고무로 변하는 거 찍고 죽었네 아 여기도 적이야? 성기사라고 하러 가야겠다 한 번만 딱 맞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을 지금 다 달려먹었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 업그레이드는 미리 눌렀어서 다행이다 아이씨 저게 터졌네 재수 더럽게 없네 진짜 주는 것도 없어 여기 아이템 같은 거 공격만 드릴 떠오고 아라마코스 사냥을 뜯도록 알겠다 무슨 인디언들 나오는데 악마 이름 같네 마나 마나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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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아 제네랑 싸우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올 것 같은데 분위기상 다 얘네한테 가네 되게 잘 막는다 쭉쭉 갑시다 일단 여기부터 해결하는 건데 쭉쭉 가자 얘들아 넌 올라가서 얘들이랑 싸워 왜 있는 거지 여기는 어? 저기 안나오네 나올 법한데 용맹의 투구 아 큰일났다 느낌이 안좋다 니가 먹어야될 것 같네 너 이거 잡고 올 것 같은데 뭐 사서 갔어야 되나 내가 순간이동하는 거 운명의 투구 힘과 민첩성이 증가합니다 이묘 성기사를 가져가고 싶어 성기사 쪽으로 바로 가자 성기사가 저거 다 해주겠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뭐야 왜 이렇게 돼 어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와 개 좋다 버프 있어 버프 아 이렇게 구출되는구나 나는 인간 안녕하세요 난 인간 쪽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 애가 돼버렸구만 상대가 언데드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 뭔가 좀 써봐 한 번도 못 쓰는 꼴을 한 번을 못 갖다 되게 센 것 같은데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오 좋다 얘는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거 안 나왔나? 아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순간이동하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야 아 개는 괜찮아 개는 괜찮을 것 같아 어 야 막아준다 의리 우리가 나들을 최대한 저지하겠소 구엘탈라스를 위하여 의리 의리 어 겁나 약해 우리 애들 야야야 일리다 났어 우리 우리 셋 먹어 얘들아 내 거 먹어 회복시켜줘야지 그렇지 내 거 회복시켜줄 수 있네 그렇지 그렇지 겁나 좋구만 일로 와봐 아유 강하다 얘네는 그 나가라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리단 일리단 잡아주세요 뭐 클릭 클릭이 안 돼 너무 많아서 와 엄청 세다 쟤 매물인데 매물인데 여기만 맞고 뭐 여기는 알아서 어떻게 맞게 되겠지 이거 쓰고 이거 하고 좋아 좋아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필요한지 모르겠네 어우 잘 싸운다 아야야 도와주려야겠다 야 아 도와주면 그 사이에 올 것 같은데 고세를 못 참고 올 것 같은데 얘네들 근데 영웅이 셋이나 됐어요 레벨도 엄청 높아 8레벨이나 되네 마이엠브랑 동급이야 마이엠브가 별로 안 센가 보다 센건줄 알았는데 내가 왔다 여기부터 깨면 되나 동맹 용사가 쓰러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수준 업글 하자 업글 할깝다 그렇지 날 막아줘 힐 줘 힐 줘 힐 줘 적한테 힐 줘 그렇지 마이엠브 마나 아껴놔야겠다 와 계속 몰아치네 쟤네도 그러니까 나만 하질 않지 넌 레벨을 못했니? 이것 좀 올려줘 와 뭐 때리지도 못하면서 가있는 용기봐 동맹이 아주 아야야야 그걸 때리면 안 되지 아이씨 겁나 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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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아 시간 17분 남았는데 깰 수 있는 거야 이거 비심쩌 근데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한 번 맞고 가야되나 아니면 어떻게 한 번 치고 와야되나 적당히 때려서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나한테는 영웅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어디로 가야되지? 만화샘을 내가 확보를 해놔야되나 아니면 여기를 쳐놔야되나 나 이따 가봐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오늘 되겠지 뭐 그렇지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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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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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놈을 나오시오 아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돼있네 그럼 열심히 캐야겠구만 코인으로 만들어야겠구만 영월의 낭 아 되게 세다 영웅이 다 죽여주는데 어휴 힐량이 왜이렇게 높아? 괜히 풀었네 들어가 들어가 이거 때리면은 일리단이 일로 안오나? 아 잠깐만 존나 샌데 적들이 공중 때리는 애가 필요한데 공중을 때려줄만한 애가 별로 없네 피포를 뽑아야겠다 피포를 하나만 알아서 싸우게 진포가 아 미친 게임 야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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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와 빨리빨리 동료가 중요한게 아니야 내가 살아야돼 이거 지내줬고 좋아 법사가 죽어버렸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제발 아아씨 걔 비쌌는데 이씨 이리와 도움이 안돼요 해봐 얘를 좀 많이 키워놔야겠다 얘도 이거 데미지죠 뭐 때리니 공중 때리게 해주는 오브 하나 사야겠는데 공중 때리게 해주는 오브 하나 사야겠는데 오브가 중요하구만 비중한거였구만 아 그걸 죽냐 아 진짜 겁나 약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이거 수비도 해야되는데 이거 10분 안에 저걸 어떻게 다 부시냐 썸보도 하나밖에 없었고 아 돈 먹는 데가 여기 하나 있구나 가보자 지금 한 번 왔으니까 이제 안 오겠지 양신머리가 있으면 안 오겠지 힘들어 오지마 하나 둘 셋 네 네 마리를 보냈는데 세 마리만 되나 이리와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뭐하라 아이씨 아하 나무 캐자 나무 캐자 흐흐흐흐 전철이 완료됐 상혁 끝내고 말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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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쎈데 오 쎄긴 되게 쎄다 그리고 약간 미심적은 감이 있는데 체력 다는 거 보면은 또 보면 또 쎄 어플 잘 해놔야겠구나 아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만든 거구나 진작에 먹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네 레벨 안 됐냐? 레벨을 못하는 애네 얘는 예 이 녀석의 재능은 저기까지구만 누가 이 땅을 위협하랄까 도움이 필요한 끝이 다가와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 얘 진짜 완전 오픈돼버렸어 얘들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오우 야 힐 아 야 아 그만 와 미친 게임이야 사냥 사냥 끝내고 말겠다 시간남기 시간남기 아 아 빨리빨리빨리 쏘트려 봐도 쳐들어가야겠다 야 너 물 좀 먹어라 물 좀 먹어라 아 겁나 세네 미친놈이 물먹어 물먹어 물배 채워 이거 해야겠지 쳐들어가려면 업그레이드 많이 돼있고 빨리 가자 와 저 뭐 부수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기지 깨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가 아이템을 좀 먹어야 되네 빨리 와봐 하는 게 진짜 쥐뿔도 없다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얘는 공중이라도 때려 이거라도 갖추고 다행히 집에 가서 막아줄 수 있게 인구를 깰 수도 없네 이거 두 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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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막았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도전 중 어우 잘 싸운다 어우 잘 싸운다 어우 잘 싸운다 빨리빨리 가서 다 깨버리자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 아우 잘 싸운다 곰솔이 개 열심히 싸우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다이디라도 해 입상하나요 겁나 많다 야 뭐야 이거 갖고 있냐 아 마나 없어 야 아 그분 왔다 그분 얘들 나와라 아우 겁나 세네 미친놈들이 마나 빠른 놈 마나 빠른 놈 어디서 여기 섰구만 여기 섰구만 여기 섰구만 여기 섰구만 죽어 너도 너도 무적거라 무적 무적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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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볼래 겁나 많아 와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겁나 세다 영웅이 겁나 세다 뭐하냐 여기서 나무 안 켜고 나무 열심히 깨시고요 이렇게 가야겠다 안져도 와 한명웅이 진짜 세다 병사가 필요 없는 수준인데 근데 병사는 필요하겠다 9분안에 깰 수 있겠는데 저것만 점 세 버리면 되는거 아냐 얘네를 깨야되나 나가 소환사 와 세네 일리단이 너무 세다 동맹마을은 개밀도 하고 있네 아 돌아오리겄네 진짜 너 가서 궁 한번 쓰고 올래 부활시킬 수 있다 이미 시간이 지났나 아 이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빅동을 선사해줬어 걸어 그렇지 그렇지 해골 꺼져 이씨 그렇지 와 진짜 세다 와 뭐 뭐 잠깐 거기는 왜 있냐 야 아 사월 뒤에다가 다 지어놨냐 야 얘가 진짜 개삭이다 다 녹여버리네 망치면도 힘내고 있어 빨리 빨리 다 모여봐 50만 만들어서 가자 공중이 너무 아픈데 근데 딴 거 솔직히 다 제쳐두고 아 하나만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이번 거 딱 추가만 받고 너도 이거 먹자 1,2단이 또 젠데 있을 거 같은데 그 새끼 어떡하지 7분 안에 이번 거 나오면 바로 가면 될 거 같다 니한테 하나 더 사 공격력이 좀 중요한 거 같다 겁나 비싸긴 한데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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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모여모여 한번 싹 밀어버리자고 영웅의 힘으로 저거 알아서 받겠지 내가 먼저 깨버리면 되니까 야 모여봐 꼼탱이 버프 그렇지 가자 가자 그렇지 야야야 제발 한 번 빨지마 아 미친 게임 아휴 회복 회복 그렇지 그렇지 어 깔끔하게 망한 거 같은데 어딨어 추가 빨리 모여 빨리 모여 가 가 가 굶 굶 굶 굶 굶 아파요 굶 아파요 회복해줘요 회복해줘요 마너가 너무 없다 회복을 하지 말고 소리 한 번 질러 가자 소리 한 번 질러 넌 변신하고 좋아 좋아 고고 고고 어디야 여기 깨면 되나?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야? 여깄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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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없다 여기 아 겁나 많아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야 죽으면은 얘 꼴라 부활식으로 쏟아 아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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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멸 냄새나는데 부활 부활 그렇지 부활 부활 오씨 몰살 당했나봐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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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거 점사하자 가서 야 겁나 세네 미친놈들이 아 이 새끼 뭘 또 나왔어 잡아 이거 마법 안 통하냐? 그렇지 묶어놔 묶어놔 얘부터 죽여 일단은 여기서도 땅이 흔들린다 여기서도 땅이 흔들린다 어서 주문을 와 겁나 세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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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셔 세 명을 믿어 영웅들의 힘을 믿어 아 이걸 부수는 거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망했다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이거 구제할 방도가 없어 공중이 너무 많아 공중을 전혀 계산에 안 넣었는데 공중이 진짜 왔다네 이거는 아처다 아니 뭐 이래 다시 해 다시 시간 제도 날려먹었고요 아 이제 알아서 갑자기 난이도 확 올리는데 맘에 안 들어 여기로 좋아 할 거 하자고 저 옆으로 가서 돈 캐는 거 먹고 난 이거 올리고 나무 나무나 나무나 나무 낳게 개소리 몰고 나무 낳게 이거 이거 여도 여도 너도 여도 이거 하나 정도는 해야될 것 같은데 나무는 뭐 하고 켜야 되니까 가자 싸기싸기 모여봐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좋아 공동력 발톱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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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저거는 어떻게 지금 켜도 되나? 켜도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거 안 오겠지? 안 오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겠지? 좋아 좋아 잡을만 해 킥만 해 나 이거부터 죽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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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하다 얘 하나만 있으면 힐러가 필요 없네 겁나 좋네 진짜 개사기야 소리 지르고 그렇지 반대쪽으로 가고 얘도 얘도 포함하고 가자 가고 찌꺼기도 보내고 여기 싸우고 있어 아 아 잘 싸운다 겁나 잘 싸우네 용맹의 투구 용맹의 투구 먹자 이거 해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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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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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올리고 힐 힐 힐 쟤 왜 안 도와주냐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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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없다 만화가 없다 만화가 없으시다 이분 그렇지 그렇지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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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두 마리인데 둘 다 만화가 없는 거야? 어우 야 뭐야 저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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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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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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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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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개 망했어 지금 개 망했어 야 켈터스 안 와? 빨리 와서 도와 영원에 나오면 지키 저번에 이 나무 깨진 것 중에 저래서 망한 것 같아 생각에 나무가 뭔데였어 그리고 이걸 할 때가 아니라 생각에 나 아처 쓴다고 그랬지 이거 해야지 저를 최대한 저지하겠소 구엘탈라스를 위하여 맞췄으면 나무보다는 역시 반성이 완료됐습니다 힐해줘 힐해줘 얘들 이런 얘들 힐해줘 그렇지 그렇지 더불어 살아야지 그렇지 힐해주고 그렇지 힐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켈더스 이 녀석 1초라도 더 버텨라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부탁해 1초라도 버텨 힐만 생기고 변신을 못하네 도움이 안되네 일단은 당장은 입구까지 들어가야지 쟤네가 그거 나오니까 나무가 많이 부족한데 상관없겠지 아처는 나무 안먹으니까 일단 상황 보여 봐 아 그걸 앞에들한테 안주면 어떡하니 치사하게 아 너무 애매하다 팔라딘은 쓰기가 팔라딘은 쓰기가 팔라딘 쓸 장비 좀 구해야겠다 또 저거 건물 짓는거 깨졌네 드론게임 아래에서 공격 안오니까 아래에다가 펼쳐 지어야겠네요 좋아 좋아 아주 아주 훌륭해 여기서부터 이 날벌레도 자꾸 나오던데 아주 벗을려 지상만 나올줄 알고 좀 눈치껏 했는데 안되겠구만 나무가 없구만 아 나무가 너무 없구만 빨리빨리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거 한번 비벼볼까 아 괜히 건들지 말자 뒤질 것 같다 건드려도 금방 회복하던데 이거라도 좀 도와주자 아 여기 올 것 같은데 일리단이 동맹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아 데미지 상승 너무 좋다 아 나무 너무 없어 나무 좀 캐 얘들아 나무 빨리 캐 도무는 겁나 많이 들어오는데 나무 좀 캐자 얘들아 나무 빨리 캐자 얘들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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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와서 도전하고 쪽 빨고 한번 더 묶어 더 묶어 더 묶어 묶을준비해 묶을준비해 한번 더 묶어 더 묶어 아 이게 안 묶이나? 아 묶인다 묶인다 회복하고 아 건물 그냥 악자까지 깨버리네 이거 독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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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벌써 밀렸냐? 그 정도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쓰레기 게임이네 점점 갈수록 나 놀리는 기분인데 게임이 엿 한번 더 먹어봐라 약간 이 느낌인데 아 기분 나빠 80은 한번에 깨야겠다 나무도 열심히 깨고 어차피 저기 한번에 뚫고 가야되니까 배까지 만들어서 그냥 한번에 밀어버려야겠네 그런 의미에서 저기 좀 먹으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만화샘 좀 먹으러 가야겠다 너무 아프다 아프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땅 묶여있어 더러운 녀석 마법이나 중장성들 죽여애를 죽여 죽여 그렇지 아 잘했고요 만화샘 좋고요 야 니가 니가 어그로 끌어 이건 어그로도 안 끌리나? 누가 이런 변태같은걸 만든거야 미쳤나봐지 이거 아 어떤 미친 아 아 아 살려줘 살려줘 죽이지 마 아니씨 안남았네 아 궁을 아껴야 되는데 애들 다 죽었어 부활 부활해 부활해 제발 없다는 말 하지마 다 죽었는데 뭐가 없어 쓰레기 게임 욕좀 하다가 하나 둘 셋 점점 주는거 같지 뭐지 기분 나쁜데 아 죽고 있었구만 쳐맞고 있었구만 갖다가 이게 뭔분행이야 그렇지 어 쟤 몇 번을 거는 거냐 얘네들 얘가 하나 있으니까 겁나 든든하긴 하다 엄청 세다 쟤는 진짜 뒤지겠다 나 어휴 왜 이렇게 빡세냐 게임 진짜 하나 둘 여기까지 저기 확보 좀 해줄래? 아아 셋 좋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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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완료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마나 포션을 스웁해 써야되나? 얘한테 마나 포션을 줘야되나? 아 안줘도 되겠지? 아 로브는 역시 얘가 난거 같다 데미지 안올라가도 뭔가 밥값하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이거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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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뚫어버려야겠다 아예 돈도 많은데 여기서 80 모아서 한번 쳐야겠네요 얘 내가 얘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뽑은거 같네 1,2단이 문제다 너무 세다게 말도 안된다 진짜 반칙이야 잘벌해 아주 그냥 빨발빨발빨발빨 다 모여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오고 어 이거 뭐 진짜 안먹네 얘네들은 좋아좋아 2번 추가 나머지는 추가로 보내야겠다 어차피 다 가도 못사울거 같으니까 빨리빨리 밀어버려 끝내야지 아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알고 모았으면 이렇게 쉬운데 빨리빨리 다 모여봐 3번 부대 좋아 1,2,3 가자 1,2,3 1,2,3 아 이거 알고 조합을 알았으면 이렇게 쉬운데 아야 걔 안돼 야 묶고 킬 그렇지 찌르고 아 그만 죽여 그만 죽여 도망가 도망가 이 새끼는 뭐 그냥 묶여만 있고 아무것도 안해 얘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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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 끊었네요 강한 애들 잘 걸러서 끊었네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아 죽죽아 죽죽아 알아서 맞겠지? 아 이거 알고 하면 이렇게 편한데 아는게 힘이 없어 그렇지 이상하지 못하게 대고 대고 하고 얘한테 도발시키고 얘 힐 주는게 너무 좋다 얘가 몸 다 해주네 얘는 진짜 하는거 없다 대고 뭐가 잔도야 얘네 그냥 쓰레기야 와 근데 이거 잘 뽑았는데? 아 실수로 뽑은건데 되게 잘 활약한다? 적당히 뽑다가 축하하게 보내다가 온다 온다 날파리들 온다 날벌레도 온다 그렇지 돌아버리고 마나 10초 뭐 마나 10초 뭐 이제 소환하고 인사한거 풀어주고 좋아좋아 회복해주고 조발하고 힐 받고 좋아좋아 자 이거 좀 꺼지시구요 이거 갖춰만 내놓는다서 그렇지 조발 한번만 더해주라 조발한번만 더해주라 조발한번만 더하고 그렇지 어이 겁나 잘 싸우는구나 한참 죽어났는데 위애로 뭐 할 수가 없네 마나가 없네 다 밀리턴 나오면 뚜껑 싸게 되는데 와 왜이렇게 튼튼하냐 용거북이야 용거북 안풀리는구나 그 물은 안풀리는구나 그 물은 안풀리는구나 그 물은 어 야야 죽으면 안돼 너 지금 야 너 지금 죽는건 아니야 아 만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이렇게 거기까지 안 때려 부숴냐 때려 부숴 이거 하나도 안 때린다 나 이거 진작에 부숴질 줄 알고 그냥 밑자야 본전으로 했는데 어 좋구만요 가자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어떡당해 어이 금방금방 굳으네 아 좋네 좋아 왜 절로 가서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로 가서 싸우시고 아 씨 진짜 걔 사기꾼이야 진짜 저거 너무 사기야 이거 너무 쎄 저거 말도 안 돼 진짜 저거 영웅이야 영웅이 길목마다 하나씩 있어 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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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싸운다 데미지 되게 쎄다 이제 만화를 안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힐 줘 힐 줘 어 자동 저장 됐다 좋아 좋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돈 겁나 많아 계속 많아 어서 지시를 아 잘 막네 아 이제 이제 유통기한 다 된거 같은데 이거 휴반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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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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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싸우는구만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잡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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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 겁나 세 놀지 말고 싸워 마나 아껴둬야 되나 1,2단 나오면은 마나 빠질 것 같은데 와 잘 싸운다 와 많다 많아 어이 많아 많아 겁나 많아 얘 무적인가 어 아닌데 왜 안 때리냐 공격 대상이 아닌가 지금은 아아 마법 공격과 주문으로만 피해를 줄 수 있어 어 그렇네 아 그래서 마법 공격이 필요한 거구나 요정용 그게 아 아 아흠 아 저 인도 좀 죽여주실래 아 잘 싸운다 자 해제하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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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뽑지마 다 해제 한 했는데 인구가 없단 말야 자 영웅만 불러와야겠다 이리와 어딨냐 빨리 와라 얘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때리는 것도 때릴 것도 없네 니가 다 잡아야겠다 귀찮다 안 되겠다 이거 나 안다네 씨 저건 뭐 물리야 그렇지 어 괜찮다 이거 데미지 이거 노려 이거 어 그래 인구 좀 줄이고 인구 좀 줄이고 이거 괜히 만든 게 아니구만 이걸로 쓰라고 만든 거구만 이게 주문을 쓰고 있는 상태인가 보네 제가 알묻이라 몰랐을 뿐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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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일리던 언제 나오냐 일리던 안보이는데 왜 이것도 그렇지 아 잘 싸운다 아주 그냥 공수들 가서 좀 도와줘 길 막고 있어 아 좋겠네 그렇지 그렇지 끝났구만 아 고생 끝에 한번에 패배 끝에 쉽게 끝났습니다 아직이라고 한번 히포그리프 써볼 걸 그랬네 끝이다 형제 아 저 은근히 쎄 아 가끔 몰라게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세상의 균형을 위협한 죄로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켈타스 켈타스 할 말 없어서 서있네구나 켈타스 할 말 없어서 서있네구나 제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나쁜 놈인 것 같고 없애야될 것 같고 할 말은 없고 원안도 없고 직접 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주문은 우리 공동의 적 언제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 임무는 얼음 왕관에 있는 리치 왕의 본거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단 말이다 뭐?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너때문에 티란더가 죽었다 뭐라고? 대 드루이드 스톰 레이지야 여사제는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고 급류에 휩쓸려가긴 했지만 죽었다고 단정하기엔 니 땀을 하라 켈타스 갈갈이 찢겼다고 했잖나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배신자를 사로잡는게 우리의 주된 목표였잖습니까 샨도 전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티란데를 구하러 갔을테고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이제 누가 배신자인가 감시관이여 난 당장 티란데를 구하러 가겠다 형 우린 서로 많이 다르지만 내가 절대 티란데를 해치지 않을 거란 건 형도 잘 알겠지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내 낙아들이 강을 수색할 수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허락해줬으면 해 야 이제 낙아 우리 편이야? 나 그거 줘 왕실근이 된가 걔 지금까지 이 반역자가 저지른 짓을 보고도 박철 나무로 재묶었어 가자 왕실근이 한 4마리만 주면 다 해먹을 수 있어 진짜 그것 좀 줘봐 다음 20분에 있겠네요 물론 이틀지만 스톰 레이즈 형제 형제가 손을 잡네요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 후 아래바스 강뚝을 따라 말퓨리온과 일리다니 힘을 합쳐 티란데를 주척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 녀석을 찾겠다는 쌍둥이의 일리아마에 두 형제의 능력이 강국까지 스워리로 시작했고 날려 밖에서 불쭉파합니다 펠터스 왕자는 티란더가 이 강으로 떠내려갔다 했어 살아있다면 내 나가들이 찾을 수 있겠지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할 거다 아 맛있네 쩔니 놈들을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니까 저런 역 좋은 생명체들은 대체 어디서 찾아낸 것이냐 말하는 거 너무하네 알고 싶지 않을 거야 일리다님 여사제를 찾았습니다 전사들과 함께 언디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회 어디진 못할 겁니다 덤벼라 추악한 놈들아 와서 파수꾼들의 분노를 맛봐라 엘룬의 빛은 아 동료 언제 모았어 얘? 구하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언데두쿤데라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도대체 테란데 놈들에 나가다니는 휴물이 하늘을 뒤덮었어 공중 병력으로 맞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지금은 공중 병력에 의존할 수 없다 일리단 넌 여기서 언데디가 키란데의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라 으음 나는 강하류로 가서 아니 내가 막아들고 가는 게 더 빨라 어 일리단이 공격? 내가 가겠어 아 말투데이는 10인가봐요 널 믿기엔 내가 감수해야 할게 너무 많다 일리단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키란데를 반드시 데려오겠어 반드시 데려오겠어 으쌰 와 일리단 몸 겁나 좋다 이렇게 됐어? 마이애보 없네? 어 얘 종족 서버나 보다 얘도 내꺼야? 아 잠깐만 시간 지간도 있어? 아 웃기지마 얘는 다행히 내꺼 아니네요 나 힘들게 하지마 뭐해 이거 저거 사라고 만들어놨나봐 킬제덴의 구슬 화염 피해를 주며 주위의 저에게 방사능 피해를 화염의 오브랑 비슷한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필요할거 같다 아 자원이 따로 분류가 되는군요 잠깐만 그래 얘네들 용거북 용거북 세더라고 이것도 1000 넘는거였죠? 200원밖에 안하네? 용거북은 삼키는 이게 더 세지 않을까? 1000에 60까지 올라가 풀업이야 풀업 가자가자 얘들아 일리단도 물 건너갈 수 있나? 너도 수령 양용이니? 얘 그냥 걸어가네 무리를? 인자였구만 누가 뚝으로 맞춰있습니다 스프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지만 둥놈으로 가면 여사제에게 더 빨리 부착할 수 있을겁니다 어디 한번 보지 둥을 부수고 화제를 뭐 하나봅니다 아이템 좀 봐 미쳤어 그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쓰려면은 아 잠깐만 씨 아 정신없어 로브 갖고 있어야 되고 부정의 지팡이 용맹의 투고 갖고 있어야 되고 얘가 안쓰더라도 뭐 어떻게 쓰게 이거 이거 부정하고 있어야 돼 맹독의 오브랑 마력 펜던트가 버려지는 거야? 이거 필요없어 하이씨 이거 육보다는 맹독이 낫겠지? 이렇게 하자 아 나 저 마력 펜던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마이애보가 쓰는거 아닌가 마이애보 저번에 9레벨이었죠 미션 하나도 있을거 같은데 너희 이번해라 아 이거 어떻게 정신없게 왜이렇게 만들었어 일단은 아 지금 업그레이드 건물 어딨니 이렇게 써 너희는 일리단한테 보내자 헉 생긴거 겁나 무섭게 생겼다 얘네 뭐야 형 얘가 오브 있으니까 공중 때리겠죠? 아까 보니까 엄청 세던데 이거 전에 본거니까 핏사이가 있네 탈퇴 강력한 악마로 변신합니다 아 이래서 변신한거구나 변신공이네 가자 습트롤놈들 아야야야 이거 먼저 당할뻔했네 어떻게 먹냐 이거 이렇게 먹나? 먹구요 아 약간 얘들아 어이씨 어떻게 먹어 2키로 먹어? 어어 야 데미지 150 넣으면서 마나 150 빠는거야? 진짜 좋다 이런 놈이랑 싸웠으니 내가 저렇게 화가 났지 미친 게임이 이게 전부인가 야 가서 빨어 빨고 아 뭐 그냥 포함해서 빨면 이걸 돌아가서 빠냐 멍청하게 개장나네 그렇지 아 이거 죽으면 아 죽어라 그래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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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뽑아 어차피 풀업인데 뭐 아이고 천천히 보고싶은데 시간이 없네 이거 뭐 맵이 영웅들이 나눠놓고 이거 한 마리 뽑고 그 아 이 한 마리 있네 어딨냐 그 어 없네? 히트라가 안되네 아 그럼 곰으로 가야겠다 곰으로 아 미친게 이거 여기서 와 이게 뭐냐 일단 이거 먹구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뭐냐 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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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아이C 빠르게 대기 멍져 있습니다 깊은 심연에서 그다 원죄의 악마가 있나 아 이거 시간제한 있는거네 마법이냐? 히힛 이런게 있네 와 얘 진짜 능력 좋다 방어력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일단은 네네나 죽입시다 변신 풀렀다 얘 누가 업그레이드 준거야 빠르와 와 겁나 세 2500이야 야 다른 애들도 겁나 세네 근데 나가 엄청 세가지 진짜 사기꾼인거야 아마 업그레이드 다 돼있는거야 너희도 안 돼있는거 같은데 안 돼있는데 1도 안 돼있네 여깄네 잡았나보네 2500이나 되는거 용고북이 잡았나봐 성가신트롤 죽음에 가하면 준 피해 50%를 회복 comer 야 엄청 좋다 일공격 드라이드로 저게 되나? 아처로 해야 되는 거 아냐? 힐 해줄 애가 없다 어 여기 있네 일 가서 힐 좀 받아봐 일로 와봐 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뭐야 여기도 와? 어디로 가면 되냐 이제 와 범물 튼튼한 것 봐 멀굴 노예 방어타워가 이거네 좀 지어볼래? 지어도 안 때리네요? 때려 때려! 아이 더러운 것들 아 이건 마나가 없어 왜? 뭐 했네 원거리를 좀 뽑아야겠다 얘네 회복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 얘도 원거리구나 개처럼 생기는가 보다 일단 이거 뽑고 이것도 해야겠다 공격 때문에 이렇게 안 때려 뭐해 왜? 아 너희 공격 없어? 아 얘네만 공격이야? 아 공중공격 못해? 아 공중공격이 아니라 마법이 안 통하는 앤가보네 와 미친 게임 진짜 세다 나 얘네들은 어어 잘 싸우는구만 고치고 있어 회복이 안 되겠다 회복이 그래서 그냥 바로 가자 가자! 어디로 가냐 어택당해 여긴가 보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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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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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업글될 때까지 좀 쉬어라 너는 뭐하는 거야? 목적이 뭐야? 일로 가는 건가? 와 겁나 많아 나 41인데 개리쳐 들어가서 전멸 당하겠다 뭐냐 다크사이드? 딱 대 다크사이드 마나 내놔 좋아 와 전멸 당했다 잠깐만 야! 전멸을 오봐야 계속 돌아가 어 이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는데 좀 쉬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것도 근접 유닛이야 이것도 근접 유닛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거 힐 줘 야 쟤 힐 줘 야 쟤 힐 줘 아 아 왜 이렇게 손꼬이냐 그렇지 그렇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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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라서 2번이라서 겁나 손꼬이네 아 뭐야 미쳤어 왜 시비 걸고 다녀 얘 뭐야 왜 이래 아 이리로 가야지 뭐하니 여기 너는 수리하고 그렇지 수리하고 뭐 어디 갔냐 아 뭐하냐 진짜 너 왜 이렇게 호기로워 이걸로 하라고 선택이구나 선택이구나 이거를 좀 많이 뽑아야겠다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요 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가 봐 이걸로 몸 대고 있고 벗지마 야야야야 올라가라 아 미쳤네 얘 뭐야 왜 또 부활돼있어 뭐야 뭔가 스킵됐어 아 뭐야 온천지가 저기야 뭐야 야 버텨라 트란드야 모르겠다 나는 스킵 아래도 저 이거 위도 저기야? 어우 헷갈려 이게 1번 공격받고 있다 이거 5번에 하고 6번에 하자 아 헷갈려 겁나 많아 진짜 온천지야 같이 못 쳐들어가 저기를? 길이가 안돼? 여기도 손을 똑 해야돼 따로? 와 너무한데 진짜 좋아 일단은 일단 됐고 50까지 됐고 50으로 한번 쳐? 아 너무 많은데 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데 진짜 너무 괴물이야 개수야 이거 어딨어 가 변신해 이상한 건물 좀 그렇지 회복 한번 하고 그렇지 회복 한번 하고 어? 잘만하다? 스킬 같은거 없냐? 아 맞으면 약해지는구나 믿고 있겠네 아 맞어 개노잼이야 지금 아 아 아 아 아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새거 나와서 좀 즐길걸 건덕질 줘야지 위에서 때리고 아래에서 때리고 말이야 엄마 깨겠다 엄청 세다 얘네가 이제 밑에 공격 보내는 애들이구나 여기가 막혀있네 얘네는 그럼 뭐야 어떻게 온거야 얘네는 내려서 보냈나 저걸 점프가 시작되다 아 씨 맵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거야 아 씨 맵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거야 대지와 나는 하나다 개사기인데 나가? 물고기들 개쓰레기들인줄 알았는데 개사기였잖아 깨야되나 이것도? 아 씨 아 씨 아주 그냥 염병할 게임 진짜 이거 이거 하고 이거 빨간색 언데드 기지를 파괴해야 됩니다? 아 저길 어떻게 부셔 갈 수 있어? 아 여기서 연결된 길이구나 그렇구만 잠깐만요 뭔가 되게 엉성하다 이 종족은 생긴 게 건물 비슷하게 생겼고 요것도 하나 뽑자 아냐 치솟 뭐지? 인구수를 깨야 되네 하나 둘 셋 가긴 멋있는다오 멋지겠다오 하아... 3번 적어도 깨야 되나? 아 여긴 이미 넘어갔네 80을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깨야겠다 이게 문제다 이게 지금 3번에 저장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모아서 한 번에 갈 수 있겠지? 돈도 캐야 되네 나무는 흠 자금 끝 하하 아 아 씨바 진짜 게임 225 200원 300원 받은 피해를 돌려주는 뾰족한 등껍질 4 3 아 다 끝났나? 이거 밀면 되나? 얘도 초록색이네 마법사가 이걸로 하네 왜 이게 밀겠지? 2번 2번 됐어 쿠미가 당기네 깼습니다 깼다고요 됐습니다 됐다고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전투가 시작됐다 지금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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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그렇지 그렇지 56 여기도 밀 것 같고 여기도 밀 것 같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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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공성 뭐라도 주지 할 것도 없네 이러니까 좋아 좋아 어 어 많다 이 씨 겁나 안 좋은데 뭐지? 아우 두 마리야 저기는 나 혼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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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먹고 어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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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졌어? 아 잠깐만 아아 말도 안 돼 아 겁났어요 진짜 언제 지어지냐 이거 어 어 쎄다 얘 여기는 뭐 어떻게 된 것 같다 여기도 깰 것 같네 꼴을 보니까 가서 여기다 걸어주고 하 해보죠 결국 날라댕기는 것만 나올거면 지상금리장은 왜 있는거야? 아니 그 로얄은 왜 안줘? 아 잘 깬다 아 잘 깬다 이거 깨자 이거 깨자 65로 안되면은 80으로 가야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 왜 이렇게 여기 얘들은 도움이 안되는데 여기 있는애들은 얘들 왜 있는거지? 이동이라도 시켜가지고 뭐 싸우게라도 해주지 아무것도 없잖아 분명 안오니까 얘네로 좀 사냥을 해야겠다 일로가서 200원 8,000원이나 했는데 이동 돈이라도 좀 이동시켜주지 이거 왜 이렇게 만든구요? 그런거 없어 이동하는거? 8,000원 어디다 써먹으라고 쓰지도 않는걸 갖다가 이게 방어하는거고 얘는 파괴하는거야? 아 지금 방어할게 공격이 안오는데 방어하는걸 왜 만들어 놓은거냐? 아 이해가 안되네 뭐야 이거는 아 겁나 많네 아아 야 거기를 왜 가니 야 저길 뛰어들어가네 아 여기도 기지구나 이걸 부술 필요가 없잖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좀 때려볼래? 멀록을 고용할 수가 있네 그리고 장장 멀록병사는 별로 없네 얘네가 구울이 있네 멀록이 있는게 아니라 멀구울이 있는거구나 뭔데도 아냐? 아 뭐 시간제한 없다지만 너무 게임을 시... 아 왜 문제 다 때려부수고 있어 아 뭐 시간제한 없다지만 너무 게임을 시... 잡은건가? 용병있고 한번 뽑아봐야겠구만 싸네 아이씨 쓰레기네 아 뭐야아 왜 이렇게 받는거지 양쪽에서 칠하는 약간 그런... 그런 뉘앙스인가? 저 얘네 공격도 안 당하니까 뭐 의미가 없잖아 내가 여기 있는 금강이 고갈된다 금강이 고갈된다 어디 이거 이건 됐고 날라 당기는 뭐 그런거 유닛 없나? 날라 당기는거 좀 만들어줘봐 날라 당기는거 아예 그냥 못 만드네 하핳 씨 뭐 왜 있는거야 얘네는 격진데 이거? 뭐 작업 끝 작업 끝 작업 끝 서야를 존중하겠다 좋아 좋아 용병 사서 여기서 때리고 쟨 저기서 때리고 야 이게 인구 2를 먹는다고 이 쓰레기들이? 와 이해가 안되는데 에반데요? 양쪽에서 치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거 같은데 나라 당기는걸 어떻게 잡아? 아이고 여기로 이동좀 시켜줘 이동만 시켰으면 형제간에 이게 소를 잡는게 아니라 말필요는 구경만 해 마음 졸이면서 공주님이야 얘는 빨리빨리 모여라 빨리빨리 모여라 이 2번에서 저 장애는 마피소를 쓰지도 않으니까 이 동맹을 따르겠다 보내고 여기다가 1번 이제 어 그렇지 영웅을 나눠서 막는구만 지능적으로 이게 맞지 좋됐다 저쪽에 합류해야겠다 야 좋됐다 합류해 합류해 일로 보내 일로 보내 흐읍 흐읍 겁나 약하다 얘라도 좀 죽여봐 어? 강하네? 그 얘네가 문제야 이 날벌레같은것들 이거 어 이겼네 아이 뭐 어떻게 되먹은거야 이거 게임이 형 요즘 마블은 왜 안하세요 형 요즘 마블은 왜 안하세요 마블이랑 스카이림은 아 약간 너무 그게 됐어 이제 게임이 점점 아시죠? 그 언더테일에 아 센지 아시는군요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크흐흫 아 그런 애들만 남았으면 되지 게임이 하도 오래되니까 방송도 막 다 없어졌잖아요 저 혼자서 아주 다 찢어박 밟고 있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들 밖에 없어요 댓글도 다른 게임하면 약간 그런게 있잖아요 아 서로 이제 게임 얘기하고 웃고 즐기고 그러는데 요즘 스카이림 마블은 다 뭐 세계관 얘기하고 다 뭐 세계관 얘기하고 약간 개 노잼만 돼서 크흐흫 하고싶은 마음에 안늘더라구 너 이거 공중 못 때리냐 이거 못 때리냐? 때릴 수 있네 아니 아 못 때리네 아 무적이구나 점점 약간 이제 게임 내용은 없고 크흐흫 아 이거 이것만 부수면은 이긴걸로 해주지 이거 너무, 너무한데 게임? 크흐흫 아이씨 건물때문에 이거 부수는 것도 힘들잖아 병사 때문에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진짜 웃기지마 진짜 미친게임이야 무슨걸로 해줘 무적 풀렸잖아 얘네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진짜 세다 나가 곰보다 센데? 곰, 곰 좀 변해봐 곰이 없네 곰, 꼼쳐놓은거 없나? 쓰리는 없겠지만 애들 일단 옮겨놓자 그래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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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아 그 스카이린 보는 사람들이 마블스픽 비슷한데 스카이린 보는 사람들은 스카이린 방송이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트위치를 1년 1년 더 넘었죠 1년 넘게 접었는데 제가 접기 전에 방송이 지금 스카이린 방송 다 죽었더라구요 스카이린 방송이 볼게 없으니까 막 다 스카이린 방송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 비슷하대 보면 별로 안 비슷한거 같은데 목소리 굵기왕 비슷하면 다 비슷하다고 그래 너무 똑같대 목소리가 다 궁님이랑 나는 그거 느껴본적이 없는데 스카이린 방송이 하도 없으니까 그래 나 하나도 안 비슷한데 건물 잘 깬다 근데? 이거 뭔가 너무 대충 만든 느낌인데? 이것만 깨면 끝인가? 아니 건물을 다 청소시키네 그냥 무슨 게임이 아이씨 아이씨 섬 같은 것도 있네 탑게이 멍급 금시요? 어 멍급 금시 맞습니다 뭐야 뭐여? 안 데려갔어? 서둘러 이게 마지막 기회야 뭐야? 야 근데 언데든 진짜 어딜 가나 있네요 일리단의 영향이 없었네요 네가 나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다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어떤 몸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든 난 언제나 널 지켜줄 거란 사실을 기억해 헤란드 날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당신을 영원히 잃은 줄 알았어 일리단의 영향이 없었더니 근데 되게 의외네요 일리단이 어 의외네 아소스랑은 완전 다르네요 아소스는 완전히 타락해서 지 아빠도 찔러 죽였는데 만년 살아서던가? 오래 살아서? 다음 미션이구만 평화가 있기를 갑시다 잠시 후 나이트 엘프의 형제에서 일리단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대단원이래요 어 잠시만요 아이고 얘들이 원조 NTR이에요? 없는데요 어 아이고 얘네들이 원조 NTR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다 일리단 그 점에 대해서는 널 용서할 수 없지만 티란다의 목숨을 구해줬기에 야 나이트 퓨터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저걸 용서하고 보내주겠다고? 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보내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지 뭐 이제 떠나야 해 형을 돕느라 내 새로운 주인을 배신했거든 조심하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내 충고될 수 있어 엔슈 팔라나 마이애브 일리단은 죄값을 치렀어 더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 소용없어 티란다 아 나이샤가 죽었잖아요 자기 자매를 죽였는데 신자매인지는 모르겠지 조이자면 아닙니까? 보내줄 순 없지 죽였어야지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쉴 수 있겠군요 근데 마이애브가 안 덤볐네 막 떠날 때 막 날라서 덤빌 줄 알았는데 떠나는 거 다 지켜보고 쫓아왔어 뭐야 아 이렇게 끝나? 아니 나는 마지막 미션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레벨이 9레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이애브? 마이애브는 다른 영웅들한테는 약간 아니지 1레벨 낮은 수준이라 이건가? 아니면 내가 10레벨인데 착각한 건가? 아 뭐 그랬고요 어 새로운 캠페인이네요 새로운 캠페인을 한번 끊고 가죠 끊겠습니다 물 한잔 떠와야겠다